안녕하세요. 벌써 1983년 4월 1일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재밌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잠깐 보시죠. 재밌는 컴퓨터가 나왔네요. 램 70kb. CPU는 4MHz나 된다고 하고요. 충분히 게임을 만들어볼 만한 최신 기기가 나온 것 같아요. 신입 회사원 평균 월급이 30만원 정도니까 한 달 반만 돈을 아끼면 돼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 한번 구매해봤어요. 사기당했어요. 70kb 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4kb 램이에요. 게다가 실제 프로그래밍에 쓸 수 있는 램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캠은 잘 나오고 있나 확인해 볼게요. 잘 나오네요. 그래도 캠은 사기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이왕 샀으니까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보기로 할게요. 해상도는 256x192라서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텍스트 모드에서는 가로로 32글자, 세로로는 16글자나 출력할 수 있어요. 이건 만족스럽네요.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일단 공이 위에서 떨어지면 밑에서 받아서 쳐 올리고 위에 있는 벽돌에 맞으면 벽돌이 부서지는 게임이에요. 벽돌이 다 부서지면 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거고요. 어떻게 공이 벽돌에 맞아서 부서지냐고요? 무지 센 공이라서 그래요. 이런 컨셉의 게임은 나중에 미래에는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자 그럼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까요? 음... 자 상식이죠. 프로그램을 짤 때는 줄번호를 쳐서 명령어의 순서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줄번호 없이 마구잡이로 명령어를 쓴다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것도 힘들고 어떤 순서로 실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하는 한 줄번호는 늘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다면 REM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번쩍번쩍하게 이 프로그램을 누가 짰는지 기록해주는 게 국룰입니다. 사이에 다른 명령어를 추가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줄번호를 기본적으로 10씩 띄우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이미 짜둔 명령어 사이에 10개가 넘는 명령어를 추가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애초에 그렇게 짜면 안되죠. 하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고서브라는 강력한 명령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브루틴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게 화면에 공을 튀길 판을 만들어야 돼요. SPC 1000에는 텍스트 대신 그림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그래프 문자라는 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프로그래밍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판을 한번 디자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SPC 1000에서 한 문자는 가로 8칸 세로 12칸이니까 크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볼게요. 한 줄에 8칸이니까 한 줄당 8비트 1바이트로 변환이 돼요. 일단 그려보고 16진수로 바꿉시다. 자 일단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Define Character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래픽 문자를 새로 재정의를 해볼까요? 자 자 됐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해결을 했고요. 이렇게 화면에 텍스트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에다가 공을 튀길 예정이에요. 그리고 공이 사방으로 튀겨야 되니까 벽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 벽을 만드는 과정은 좀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바닥판 그리고 벽 모양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야 될 건 뭐죠? 맞습니다. 깔끔한 타이틀 화면이 필요하죠. 타이틀 화면에서 키를 눌러서 그 다음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도 국물이니까요. 자 그럼 타이틀 화면을 표시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화면은 나왔는데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화면에서 커서 깜빡이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저것도 안 나오게 고쳐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게임 루틴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자 일단 이렇게 게임 배경 화면을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는 것도 네 로망이죠. 정말 즐거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공을 받아서 쳐 올릴 판을 직접 키로 움직이는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좋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죠? 자 아직 근데 벽과 부딪히는 루틴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벽을 뚫고 나가거든요. 이제 마저 해보도록 할까요? 자 벽을 뚫지 못하게 하려면 여기서 키가 움직인 다음에 그 움직인 위치가 벽을 뚫는 위치라면 원상복구를 시켜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다 막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공을 튀기도록 만들어야겠죠? 아 공을 만들어야겠네요. 공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데이터 만들던 곳에서 여기서 공 모양도 한번 만들어 두도록 해야겠어요. 그래서 10, 30에다가 공 모양을 만들어 두도록 해요. 공 모양은 머릿속으로 공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점이 있어야 할 곳은 1, 점이 없어야 할 곳은 0이라고 한 다음에 2진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한 다음에 16진수를 변환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절대로 지금 다른 데다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옮겨 적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공이 만들어졌네요. 이 공을 사용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공이 움직입니다. 공은 움직이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면 공이 반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밑으로 떨어지면 죽어야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작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뜻이죠. 제가 혹시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면 착각하신 겁니다. 자, 된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자, 공이 제대로 벽과 바닥에 부딪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이 벽돌을 부술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겠죠? 벽돌을 배치합시다. 벽돌을 배치하기 위해서 약간 예쁘게 하려면은 벽돌을 한 세 가지 종류는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벽돌이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벽돌을 한번 시험해 볼까요? 자, 지금 만들어진 벽돌은 요거, 요거, 요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화면에다 배치를 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볼까요? 자, 공이 날아가서 자, 부딪힙니다. 자, 일단 화면에 벽돌은 배치가 됐고요. 이제 벽돌이 공에 맞았을 때 부서지도록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어? 이상한 애로다. 아, 안 돼! 다시 한번 오랜만에 베이직으로 프로그램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베이직으로 짜봤더니 굉장히 실수들이 많아요. 좋아요. 드디어 벽돌 깨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벽돌 깨기라고 부르니까 꼭 이런 게임이 예전부터 존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구현해야 될 건 밑으로 빠뜨리면 죽는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자,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사운드가 없으니까 게임이 아니잖아요? 벽에 부딪혔을 때 뿅뿅 소리만 나게 해볼게요. 자, 여기쯤에서 벽에 부딪히는 데니까 여기서 뿅 뿅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창조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게임을 창조를 해내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 컴퓨터를 샀을 때 램이 64KB 이게 적다라고 불평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램이 64KB에 4MHz 컴퓨터라면 어떠한 게임이든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작업한 영상은 약 40년 정도 흐른 후에 그때에는 존재할 유튜브라는 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게 될 여러분들 잘 보셨길 바랍니다. 40년 후에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조현희의 게임 작업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